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그 신사랑 보이셨네 베드로에 대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수제자가 되는 데는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제로 딱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었지만 나중에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은 것은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 베드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끌어다가 죽인다 하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것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 믿음은 내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명이 남아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한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 한번 그 메시아 만나러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그래? 어디 계시대?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고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개발하라 개발을 번역한 즉 반석 베드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럼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모르실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모닥불 펴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를 거기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옆으로 쭈빛쭈빛 가서 앉았어요 주님이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시몬이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다? 그렇죠 요한이 근데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랬더니 오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러면 베드로 아버지도 같이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요한이란 이름이 흔해요 요즘 TV에서도 의사 요한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또 있어요 그 요한은 베드로와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 그 어부로서 동업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과 야거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관계를 맺게 되는 게 부모와 자녀로서의 출생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출생하고 났더니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동창들이 생기고 선배 후배가 생겨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에 동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친척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위라면 그 사이가 부인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애처가 했던 거예요 그 장모가 몸이 아파 병이 났을 때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 걸음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언제 거듭났냐면 베드로가 자기 그 형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냥 얼굴 보고 스쳐 지나갔어요 자기 장모님이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거듭이 났냐면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그때 마침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시몬이가 이 베드로가 거기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신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 끝나자 시몬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이 바다는 밤에만 고기를 잡지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날이 새면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허당쳤는데 지금 가서 그물 내려도 소용없습니다 날 샜다고요 그래서 아마 날 샜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날이 샜다니까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주님이 그만두실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깊은 데로 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주님 말씀에 따라 나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내렸어요 그런데 요즘의 그물은 참 과하게 발달돼가지고 이 그물이 아주 촘촘하고 이게 잘 만들어져서 싹 내리면 이게 쫙 펴져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데 옛날 그물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 그물을 이렇게 밝은 데 내리면 고기들이 보고 밑으로 다 도망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그물에 꽉 차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자기 동업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배를 가지고 급히 가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그냥 교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때 비로소 그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이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이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좋은 선생님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신 분 4대 성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섬기게 되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은 받으면 그때 비로소 번어게인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 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비전교의 모든 성도가 그 권세를 다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세는 기도의 권세예요 그 권세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져서 이제부터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온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으신 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 성장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교회로 불러요 예수님께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인 걸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 보면 처음부터 천사 같은 분은 없어요 차츰 차츰 다듬어지고 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의 성도들이 하여간 육신에 속했던 성품과 언어와 생각들이 쏙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로 다 빨래하듯이 빨래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그곳에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서 사랑하고 또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풍성한 거룩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혹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잘 다듬어야 돼요 이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꾸냐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꿀 대상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해롭게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일방적인 것은 그게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막 확박 질러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역지사지라고도 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란 뭐냐 듣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문서에 한번 자문서 29장 7절 한번 펼쳐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신앙이 가난하거나 물질이 가난하거나 배움이 가난하거나 혹은 인격이 가난해 그래서 그 사람은 인격을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행동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때 그들을 윽박 지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의인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그 의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저분은 인격이 가난하구나 아 저분이 저러는 것은 신앙이 가난해서 그래 저분은 교육이 가난해 물질이 가난해 건강이 가난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해 주면 이것이 듣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북에서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어떤 분이 한국에 딱 들어와서 국정원에 가서 거기서 처음에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에 딱 갔을 때 밖에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북한에서 한 번도 못 봤던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리면서 이 땅은 복을 받은 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건 탈북하여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접했는데 왜 이 땅이 잘 되고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알고 그때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오신 분 알려주셔서 내가 왜 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이 복받은 게 바로 저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아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막 흘러나기보다는 알아주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어찌 됐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기적도 일어나고 무리로 걸어보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다고요 이런 아주 무수히 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저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야 나 안 믿어 나 예수하고 상관없어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다시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틀림없어 아 이번엔 더 막 자기한테 윽박지르니까 욕을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대요 세 번째 또 불가에 있다 보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 거기 너도 거기 있는 거 봤어? 그 봤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갔었을까요? 안 갔었을까요? 자기도 갔었으면서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이 되니까 모른다고 막 크게 소리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꼭 끼요 하고 닭이 오는 순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울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배신했던 베드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조금만 하고 막 그래서 야 나는 말이야 만약에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거야 이렇게 했어도 막상 그 자리 가면 순교하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 체제로 통일이 안 되고 김정은이 체제로 통일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와 목사 나와 이래갖고 죽인다면 나 그때 순교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안 들어요 외상인데 지금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건데 기회를 한번 또 드려볼게 그때 순교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이제 됐어요 내려요 각오를 해도 순교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순교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세 번째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 이번엔 좀 마음에 감동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요 지금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그때가 되면 나 한번 순교할 수 있겠다 이런 분 나 그만큼 예수님 사랑한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순교하겠다고 막 손을 이렇게 들었어도 막상 그때 가서 총으로 한번 빵 쏴서 죽이면 하겠는데 손톱 하나 뽑고 그 다음날 또 손톱 하나 뽑고 이러면서 두드려 패고 또 갔다가 놔뒀다가 또 와서 하나 뽑고 이러면 정말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하신 분도 계시는가 하면 고인 대신 한경진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한경진 목사님은 배신자구나 아우 저건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이 망했어요 그 후에 신사참배 하셨던 분들 엄청나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고요 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넘어진 사람이에요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퇴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사람하고 다투다가 교회 그만 안 다니게 되고 또 때로는 지금 이 방송을 TV로 보거나 아니면 외부로만 보면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그 사람 내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실수했던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죽인다고 딱 오면 나 예수합니다 이러고서 포했다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목숨 내놓고라도 예수를 시인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신앙생활에 실수가 있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옥에 갇혔어 내일 끊어서 죽인다! 이러는데 이 베드로가요 태평성대로 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됐으면 그 밤에 잘 수 있을까요? 못 자겠죠 그런데 이 사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의 성도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내 앞에 정말로 절벽 같은 문제가 꽉 생겼어도 걱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염려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때 사도바울이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그러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부도나기 직전이고 직장이 지금 어렵고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막 무너져 내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먼저 키 큰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먼저 죽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무너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가 망했어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안 죽어요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해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져도요 우리는 안 죽어요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면 문제 같은 것들은 안개처럼 지나가 버려요 부도 나면 나는 거지 뭐 사업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망한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야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진 걸 보고 웃지 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느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옥문이 다 열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나 성도나 동일해요 첫째는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므로 전도가 사명이에요 11월 마지막까지 우리는 전도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에 저는 우리 하늘 비전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